윤 대통령은 나름대로 또 계산이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맹이 다한 것 같아요. 본인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냥 뭉개는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 나름대로 잔고를 했겠죠. 잔고를 했는데 잔고 끝에 악수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미 국민들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문제가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렇게 국민들 뜻과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한 그런 앞으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최신 뉴스를 이렇게 업데이트해 주시는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이병화 전 대사께서 올린 글에 김주일 님이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그런 글을 가끔 올려주시는데 이 김주일 님이 관찰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김주일 님께서 부정선거라는 민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최소 60% 이상 정도는 등을 돌린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김주일 님의 관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여러분들 판단이 있을 것이고 또 김주일 님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경험치가 있는데 제가 5월 9일 대전에 음무상 일이 있어서 사회생활하면서 갖게 된 동생 한 명과 그 동생의 지인과 함께 대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마치고 돌아온 과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얻은 동생이 갑자기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하나 잡지 못하고 이게 뭔 짓입니까? 라고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임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가 힘들죠. 이때 사회 동생의 지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사전투표 없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면 좌파들이나 마찬가지인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제가 판단한 것은 최소한 윤 대통령의 표를 던진 사람들의 60% 이상은 최소입니다. 60% 이상은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고 등을 돌려도 그냥 보통의 그냥 등을 돌린 게 아니고 완전히 손절매를 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저러냐 저게 사람 맞냐 이 정도 수준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제 이야기니까 제 판단이라고 전제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가 보던 길에 평소에 여러분 그를 눈여겨보는 김주일님께서 본인 체험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평소에 가설을 약간 수벙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잔반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잠히 듣고 있는 내가 김주일님이 가장 얘기해서 연장자실 겁니다. 선생님들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라고 떠보았더니 아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인 줄 압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아무런 짓글이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아주 개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회동생의 지인이 대답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보편적일 겁니다. 눈 잊고 귀 있는 사람들은 대들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태일 거라고요. 사회동생의 지인은 서울 군자역 인근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동생과도 일련의 두서번상 음무상 만나는 사이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정치 성향을 알지 못하고 어렴푼니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이것은 국민 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나라를 뒤엎을 거대한 쓰나미가 마치 먼 바다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뜻 들었습니다. 이 김주일님이 아마 연배가 제하고 굉장히 비슷한 연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 이건 국민 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나라를 뒤엎을 거대한 쓰나미가 마치 먼 바다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뜻 들었습니다. 권력은 굉장히 질기고 강합니다. 그리고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가운데 권력용처럼 이렇게 질기고 강한 것도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선거든 부정선거든 일단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웬만해서 그 권력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광범위하게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공유된 다음에 대중들이 시위나 한글을 통해서 저항하게 되면 설령 그렇게 저항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순순히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 부정선거 이건 국민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철다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저항해 여러분들 불꽃이 타오르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김주일님하고 제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